최영훈 님 최영훈 님을 우선 좀 바꿔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훈 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제목이 고창에서 왔어요. 최영훈 님, 최영훈 님이 제작지관 어디서 왔냐고 물켰다 눈물 쳤다며 천남자 삼각마을 고창에서 왔어요 수박가도 고춧가도 장어도 끓으며 아픈 모양성에 좀 더 갔어요 험허루 품속까지 그림내고 꿈에서던 그림내요 서둠사의 정성어리 주머니가 피는 날 호낭샷 안고 서울로 구한 사연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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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전해가스 이치매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이치매님은 노래 남상이시고 오죽의 문관에 다녀오세요 한글자막 제공 및